와~~ 와! 와! 야 이거 참 세나! 야 이거 세나! 안녕하세요 저스트 리액션입니다. 네 오늘은 저희가 또 할로윈 특집 준비했잖아요? 네. 네 할로윈 특집을 맞이해서 한 10분 정도 되는 공포영상 모음 리액션을 준비해봤는데요. 네. 평소에 좀 겁이 있는 편인가요? 저는 무서운 게 없어요. 아 근데 겁이 없다? 네 굳이 무서운 걸 찾자면은 뭐 마이 맘? 하하하하 마이 맘! 저도 뭐 평소에 별로 겁이 없는 편이기 때문에 뭐 별로.. 왜왜왜? 걱정이 안되네요 뭐 두려워 겁시나? 네. 그럼 빨리 보죠. 별것도 아닌데. 자 레츠고! 자 레츠고! 무서운 게 없으니까 난. 긴장된다고 했으면서. 아 엑소시스트 유명하지. 그러게요. 이거 뒤로 이거? 그 스트레칭 작업. 아우! 아 나 소름 돋는다 근데. 아무렇지도 않아? 네. 저는 엑소시즘 영화를 많이 봤기 때문에. 가장 특별한 아 나 소름 돋았어 다리에. 어이구.. 찾아보지마 단언 아 단언 단언 리액츠 아 조비인가? 마마 아니 놀랄 게 없는데 놀랄 게 없는데 깜 Motion 글씨가 너무 웃긴 것 같아 이렇게 공중에 떠서 실제로 오면 무섭긴 하겠다 그쵸? 오오오ả 바로 그냥 뷔 뷔 뷔 뷔 뷔 뷔 뷔 어? 히힝 개웃겨 와 힘 좋다 뷔 뷔 뷔 뷔 뷔 뷔 어 뷔 뷔 뷔 뷔 오우 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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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이 보 뷔 뷔 분 뷔 예 뷔 뷔 뷔 하 와우 뭐야 이거 마네킹이야? 이거 확실히 바로 이거의 주먹으로 바꾸셔야 되는데 와우 와야야야야야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뭐야 아니 근데 뭔가 잔인할 것 같은 장면이 다 잘리네 바로 그 전에서 끊기는 느낌 그러니까요 어릴 때 무서웠었는데 이 영화 아 아 저 놀라지 않습니다 자 앞에서 봐 오 이 여자친구 유명한 배우 오우 와우 목이 완전 돌아가 있네 하하하하 목이 돌아가서 와 반대로 돌아왔는데도 목이 돌아가 있어 야 이게 뭐야 이상해 하하하하 바로 사각킥 차야되는데 하하하하 좋은거로 얘기했어 먼저 뭐야 오오 어 항상 빙의된 영화를 보면 빙의된 영화를 보면 항상 벽이나 천장을 걸어다니다 그죠?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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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거 뭐 어떻게 되는거지? 제 영화를 안봐서 아 착신하디 저 벨소리 그거죠? 원 미스트코우 하하하하 하하하하 우와 머리 다 빠진다 탈모스 곤지암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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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이거 이상했어 autumn insane 정확한 whoa 어 점점 이상해진다 하하하하 하하하 비주도 강도 하는데 어 x 으악 sa 와. 히름이 좋다 오 3? 엑소시스트 찍을때 실제로 뭔일 일어났다고 들었는데 맞죠? 어 오 뭐야 뭐야 아 링이야? 와 기계한 음악소리 짱이다 진짜 뼈소리났다 표정가 되게 많구나 컨저링 와우 앱자 오아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ح 오호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뭐야 이건 해나벨 어! 응 따라올라 이건 헤나벨 이건 투투투투 온다 이제. 봐라 느낌이... 어 아니네... 와 문 닦이기 전에... 와 뭐야? 어떻게 바뀌었어? 오 쩐다 갑자기 컸네? 아 큰거야? 갑자기 커지지 않았어요 여기가? 그러니까 뭐야? 와 눈썹 수가 없나? 어 뭐야? 야 이거 좀 쎄다 야 이거 쎄다 와 잘라져 있네? 야 이거... 와 이거 좀 쎄다 노래는 장면이 아닌데 너무 아무 데나 와우 아직 끝이 아닌가 보다 와우 쳐다보고 있네 와 여기까지구나 마지막으로 이거 마무리 하나 둘 셋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